쩝쩝이 안녕! 양양입니다!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동죽맑은탕이랑 뿔소라, 새조개, 개불, 그리고 전복회 가지고 왔어요 소스는 참기름, 초장, 월남선 소스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입에 나오는 고추냉이 조금 더 맛있네요 오일에 오일에 오일과 함께 먹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네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바로 먹기 좋았어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..뭐야? 너무 맛있어요 내이 강력한데 안 부르졌어 고춧가루 쫄깃쫄깃 오오오 뿔소라가 전복보다 강력해 오이도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멍땡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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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소스는 짱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쫘 아삭아삭 쫄깃쫄깃 잡기도 탁 찍어서 너무 맛있어 전복보다 뿔소라가 더 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오독오독하니 전복 플러스 오망둥이 껍데기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조개는 왜 제철에 다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달달하니 부드러움의 끝맛에 단맛도 확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